우린 앵글스 그리트 오션로드 시작하는 거죠 비가 오고 카메라는 고장이 났고 이번에 산 수분크림은 맛이 강하고 물은 없고 손흰이 났다 망했다 5분까지 잠시 다메쩍 왔나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캔디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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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두꺼워요 시간이 없는다 왜 가려니까 또 비가 그치냐 진짜 운이 없나봐 어? 라이브 추억 빚다 뛰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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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걔 뛰어 이건데 나가 힘들어 힘들어 고일러나 섹시하는 사람들 고일러나 섹시하는 사람들 고일러나 고일러나 여기 파도가 진짜 진짜 가겠다 아까 아까 내 뒤에 하언들이 있었을까 그 사람들이 마지막이 있고 나는 저 사람들보다 먼저 가면 되니까 수술이 타면 내가 맞지 않지 저 사람들보다 먼저 가면 되겠습니다 샹 dec Force 탑 탑 차